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정섭 대표입니다. 오늘은 리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두 종목 다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스하고 두 개 다 상한가를 갖죠. 자 상한가 간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왜 상한가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징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튬 가격의 어떤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8월 이후에 30%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9월 달이 돼서 보니까 마이너스 40%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리튬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건 아닙니다. 공통적인 건 아니에요. 리튬 가격이 조금은 천차만별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다른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좀 만들려고 했더니 그게 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리튬 생산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거의 리튬 관련해서는 중국이 좀 작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튬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지역들도 좀 다르다. 그래서 가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조금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고개를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예 반등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하고 보니까 쌍바닥이지 않냐. 쌍바닥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가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차트를 볼 때 본격적인 추세 상승은 5일선, 21선을 돌파하는 골든쿨스가 일어나면 바로 거기서 저점을 만들고 난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비록 5일선과 21선, 61선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턴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될 때 비로소 여기가 저점이고 얘가 리튬 가격이 이제야 다시 한번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기상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있어요. 또. 핵심 강물이 모두 중국의 쏠림에 심해졌다. 여기 보면 리튬 가격도 리튬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나머지 흑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여기서 보는 건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이 그렇게 중국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리튬 부족이 온다 하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배터리 공급망에 우려가 생긴다. 물론 여기에서는 하나의 보고서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기사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25년도에는 전 세계가 리튬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보면은 피치솔루션 연구기관이죠. 여기에서 BMI에서 그런 식으로 리튬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보고서에서 보면은 리튬 수요량만 연평균 2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중국의 리튬 공급량은 같은 기간 6%만 증가한다. 그래서 앞으로 리튬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는 핵심 요소는 중국이 리튬 생산국 3위이기 때문에 이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리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1380만대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상되고 있고 이 2030년도에는 3천만대로 급증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리튬이 부족하게 되니까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이전에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전기차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판매 대수가 약간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라든지 그쪽에서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좀 싸게 팔잖아요. 싸게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가 어느 정도 수요가 충격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판매 대수가 조금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고점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을 낮춘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전기차를 타게 되면 지속적으로 전기차를 탄다고 해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타지 않고 전기차를 계속 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마케팅적인 요소가 더 강하지 않나 그 CEO의 어떤 형태라든지 보면 그쪽이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리튬의 가격은 전기차 판매량과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보면 2019년도에 2019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공급 과잉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공급 과잉의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2020년도 하반기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여기 보면 전기차 시장을 예상할 때 매년 25% 정도 성장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폭등하게 된 건데 여기서 갑자기 공급이 더 많아지면서 중국에서 전기차를 어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전기차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좀 늘어난 거예요. 공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하는, 하락하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은 뭐랄까요? 조금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식으로만 지금 계속적으로 훑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이드로 리튬, 35규모 이거 있고 하이드로 리튬에 151억 원 유형 자산 양수 결정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튬 포어스가 어반 리튬에서 리튬 포어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명이 바뀌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매출이 지금 찍히진 않아요. 그렇죠? 찍히거나 어떤 식으로 매출이 일어났다거나 어디에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 하나입니다. 리튬 화합물에서 리튬 추출 기술 특허를 획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실시권은 특정 기술을 활용하도록 할 수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제거하는 기술 이전 방식인데 어반 리튬은 향후 20년 동안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밝혔다. 이런 부분. 그렇죠? 여기 보면 리튬 염호라고 나옵니다. 리튬 염호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리튬 광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출하기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리튬 염호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기가 광물보다는 낫습니다. 자, 광물보다는 낫지만 리튬 염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리튬 염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증발을 시키잖아요. 추출하기 위해서 증발을 시키면 보통 1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개월에 3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라이브 방송 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 방송 때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라이브 방송은 매일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리튬 가격이 지금 오른 이유는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튬 가격이 조금이라도 반등하고 지금 현재 리튬 포스라든지 아니면 어반 리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각한 이유는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6월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40%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격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든지 정부나 기업들이 감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판매량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튬에 대해서 리튬 포스나 어반 리튬이나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다. 그리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탄력성 좋죠.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 중에 하나다.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그런 어떤 탄력성이 좋았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얘들이 테마에 엮였다든지 어떤 식으로 특징주의에 엮였다든지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차트를 한 번 보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고가 그 다음에 저가를 한 번 선을 쭉 그어보세요. 선을 한 번 쭉 그어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딱 나타나거든요. 그죠?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나타나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를 쭉 가봤더니 이전에 여기서 1차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거 없죠. 여기에서 뭐였죠? 지난번에 저가를 만들었다는 데다. 저가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다시 한 번 저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다시 한 번 저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24선 세력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세력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보면 1차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2차 상승했죠. 자 그래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21선을 1봉의 종가가 21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드렸죠. 자 매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1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매도의 조건에 딱 맞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선을 계속적으로 막고 내려오고 있죠. 계속적으로 막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21선이 제왕선이 가장 강한 제왕선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한 번 살짝 튀어 올랐지만 굳이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거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매도점은 여기였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린 거다. 자 기다리고 여기서 214선 하향 돌파했을 때 세력선 하향 돌파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지금은 기다리시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전저점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상징적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지만 21선을 1봉이 강하게 뚫어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5일선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좀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냥 장대양보만 우선 세웠어요. 장대양보만 세운 다음에 얘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1차적으로 뭡니까? 매물대가 위쪽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 1차 목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112일선까지 갑니다. 112일선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여기서 장대양보공 이후에 조종을 주는 흐름이 조금 나온다. 조종을 주는 흐름이 조금 나온다 하면 그냥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1차 목표가 112일선인 16,000원까지는 16,000원에서 16,500원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찍어드리면 224일선이 16,200원이네요. 16,200원까지는 1차 목표가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제조건은 하나예요. 전제조건은 뭐냐면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된다? 이 장대양보공 이후에 3등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위에서 이런 식으로 조종을 줘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이 전제조건을 기억하시고 매매하신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포스 봤으니까 하이드로 리튬 보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 여기서 한번 긋고 여기서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어보니까 어디까지 나타나죠? 지금 별다른 건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막 시작했을 때 그런 부분 자, 그래서 뭐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완전히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일선,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루스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일 만약에 이 장대양봉 이후에 조정을 이쪽 위쪽에서 준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고 5일선,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루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111선까지 여기까지가 1차 목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214선이니까 2만 3천원이네요. 2만 3천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제조건은 뭐라고요? 이 장대양봉 이후에 3분의 1 위지점에서 놀게 되면 상승의 확률이 얼마라고요? 70에서 80%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하락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매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보입니다. 아직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단기적인 매집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일어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거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죠. 하이드로리튬이 과연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권이죠. 그렇죠? 마이너스권입니다. 마이너스권이기도 하고 단기 수익이기도 그렇고 어차피 영업이익이 좋아야 돼요. 영업이익이 좋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매출액이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85억으로 좀 줄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128억 정도죠.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 2021년 정도 그거보다 좀 상이하는 매출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돼요.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포어스도 한번 보죠. 리튬포어스도 한번 보면 지금 보면은 리튬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은 약하죠. 매출이 좀 약합니다. 그렇죠? 매출이 207억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80억이에요. 그럼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못하다. 재작년보다도 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리튬포어스나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뭐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실적이 좋거나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도 하이드로리튬이나 리튬포어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지금 중국에서 어느 정도는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재를 할 것이다.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제재를 하게 되면 공급 부분이 조금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약해지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튬의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반응한 건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만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지 이걸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가장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디냐면 우리가 세력선이 있잖아요. 세력선이 224일선 혹은 241일선도 좋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거기를 돌파 후에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관망의 자세를 좀 보시고 제일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2차 목표가가 112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2일선을 전체적으로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112일선까지 1차 목표가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가장 좋은 매매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리튬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저의 라이브 방송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항상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장중에 흐름이라든지 장중에 꼭 이 정도는 체크하고 하세요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 전체적으로 체크해드릴 테니까 오전장부터 오후 전까지 전체적으로 체크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